떴다 떴다 면 비행 변정국입니다.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. 전쟁 자체도 매우 슬픈 일인데 항공업계가 더 슬퍼할 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던 세계 최대의 항공기인 안토노프 AN-EEO 무리아 항공기가 러시아 침공으로 파괴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. 우크라이나으로 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무리아 항공기에 대한 가슴 아픈 이야기 그리고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떴다 떴다 면 비행 이륙합니다. 2월 28일에 우크라이나 공식 트위터 계정에 하나의 글이 올라옵니다. 글을 읽어드리면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기 무리아가 키우 근처 공항에서 러시아에 의해 파괴됐다. 우리는 비행기를 다시 만들 것이다 라는 이런 트위터가 올라왔습니다. 이 AN-EEO 무리아 항공기가 어떤 항공기인지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정식 이름은 AN-EEO 이름은 무리아 우크라이나어로 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. 이게 워낙에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기로 기네스북에도 등재됐던 항공기였던 만큼 우크라이나에서는 거의 상징과도 같은 항공기입니다.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미식축구 대회, 풋볼 대회나 이런 거 하면 딱 전투기가 지나가고 하는 그런 세레모니 많이 하잖아요. 우크라이나는 무슨 행사 때마다 무리아 항공기가 하늘을 날면서 세레모니를 할 정도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는 정말 상징과도 같은 그런 항공기였습니다. 먼저 이 무리아 항공기의 재원을 좀 살펴볼게요. 무게는 285톤 이게 285톤이 하늘 위의 호텔이라 불리는 A380-800보다 한 10톤 정도 더 무겁습니다. 그리고 길이가 84미터 그 다음에 윙스팬이라고 있습니다. 항공기 날개를 쫙 폈을 때 날개 끝에서 끝까지 이 거리가 한 88.4미터입니다. 높이는 18.1미터 최대 이륙 중량이라는 게 있습니다. 최대한 짐을 실었을 때 비행기 무게까지 합쳐서 최대 이륙 중량이 640톤이에요. 80kg 몸무게의 성인이 8000명이 탈 수 있습니다. 거기에 워낙에 무거우니까 엔진도 많이 필요하겠죠. 4톤짜리 4.1톤짜리 엔진이 6개가 달려있고요. 랜딩 기어만 좌우 양쪽에 7개 바퀴만 앞까지 해갖고 32개입니다. 최대 시속은 한 850km인데 아마 무게를 실고 날다 보면 시속 800km 정도로 난다고 합니다. 항속 거리는 만 한 5천km 정도 되는데 무게를 최소화했을 때의 기준이고 화물을 200톤 정도 실었을 때의 기준으로 한 4천km 정도 날아다니는 거예요. 200톤의 무게를 싣고 부산을 한 10번 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. 정말 기네스북에 오를만한 항공기이기도 하고 그만큼 어마어마한 연료량을 자랑하는 그런 항공기입니다. 1년에 몇 번 날지 않아요. 정말 필요할 때만 나는 그런 항공기여서 이 항공기가 날 때 되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막 난리가 나요. 드디어 오늘 뜬다. 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네티즌들끼리 키보드 배틀이 또 붙기도 합니다. 아 이 우크라이나의 상징이 떴다 하니까 또 러시아에서 야 그거 우리 소련이 만든 거야. 막 이런 식으로. 아무튼 이 항공기가 도대체 어떻게 파괴됐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은 언론지상에 나온 거 가지고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.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. 1년에 몇 번 뜨지를 않습니다. 그래서 주로 이제 주기장에 이렇게 주차가 돼 있는데 하필 그 러시아 침봉이 있던 날에는 무리야 항공기는 엔진 아마 정비를 위해서 그 키우 근처에 있는 호스톰엘 공항의 경납고에 아마 보관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. 하필 그날 공습이 시작이 된 겁니다. 뭐 우크라이나 정부도 공식적으로 파괴가 됐다고 확인을 했죠.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기 수송기라고 하다 보니까 오늘 수송 능력에 대해서만 따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50톤 정도를 이제 수송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 중장비, 기관차, 심지어 헬기도 타고요. 거기 열차도 탑니다.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뜨고 있는 그 도잉 747 화물기가 있습니다. 1당 2야. 747이 두 대 실을 거를 얘네 한 대가 다 실어 나를 수 있을 정도로 워낙에 큰 거예요. 뭐 미군 물자 수송에도 많이 쓰였고 난민 수송할 때도 이게 가끔 쓰였고 특히 요즘에 이게 많이 쓰였는데 그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방역 물품을 수송을 하려고 쓰이기도 했었습니다. 이게 또 이제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. 코끼리 댄스라는 춤을 춥니다. 항공기가. 이 항공기는 앞뚜껑에서 입이 열리면서 그 안으로 놓는 방식입니다. 항공기가 이렇게 정면이라고 치면 이렇게 해서 갑자기 무릎을 쫙 꿇어 주는 거야. 뭔가 코끼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춤을 추는 모습이라고 해서 코끼리 댄스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용어가 이 항공기에 붙어 있습니다. 이 무리 항공기 AN-EEO가 도대체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 역사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. 1960년대, 70년대로 가보겠습니다. 소련의 우주선, 브란이라는 우주선을 개발을 했는데 이 우주선을 옮겨야 되는데 이거 옮길 방법이 없는 거야. 그때 참 스킬도 큰 소련이 야, 우주선을 실어 나를 수 있는 항공기를 개발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된 게 이 AN-EEO 항공기가 그래서 개발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. 정말 곧... 곧댄인데 신기하게도 개발과 구상에 착수한 지 3년 만에 비행기를 뚝딱 만들었고 1988년에 실제 불안을 실어서 갑니다. 무리야 항공기가 이제 우주선을 실어서 나르는 것을 성공을 하니까 소련이 하나를 더 개발해요. 하나를 더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. 근데 아시겠지만 중간에 1991년에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이 AN-EEO 한 대가 더 만들어지는 것이 중간에 그냥 스톱이 돼버리는 겁니다. 스톱이 돼서 이게 뭐 어디 있는지 사람들이 다 관심도 없었지. 아마 제가 이게 최초의 기록인지는 모르겠는데 CNN에서 2018년에 이 비행기를 찾았다는 기사를 내요. 와, 가니까 있는 거야. 한 70% 정도 만들어진 그 항공기가 그대로 있는 거야. 약간 구조가 좀 다르지만 사실상 같은 AN-EEO로 봐도 무방할 정도의 그런 항공기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이제 한때 중국이 우크라이나로부터 설계나 어떤 지적재 사건을 다 받아와서 자기네들이 다시 복원을 하겠다.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야. 와, 드디어 또 이걸 다시 볼 수 있나? 라고 희망을 가졌는데 우크라이나 정부가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. 말을 했고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이거를 하겠다고 했던 그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였다. 실책 없는 회사였다. 뭐 이런 또 논란이 불거지면서 또 조용히 이제 사그라들었던 그런 또 에피소드도 있습니다. 이 무리야 항공기가 우리 인천공항에 온 적도 있어요. 2010년에 한국에 왔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게 워낙에 엔진이 6개나 되고 힘이 좋다 보니까 엔진에서 뿜어내는 기류가 너무 세서 한 번 공항에 도착하면 그 공항이 뭐 초토화된다는 말이 있어.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한 다음에 이 인천공항이 정말 난장판이 됐다라는 뭐 그런 이제 말들도 좀 있습니다. 이 항공기가 기본적으로 이륙을 하려면 한 3,500에서 3,600m 정도의 활주로가 필요해요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인천공항 3번 활주로 그리고 우리 변뱅에서도 한 번 소개했던 이번에 오픈한 4번 활주로에서 아마 이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있습니다. 침공, 러시아 침공 때문에 파괴가 됐지만 최근에 그 A&EU의 제약사인 우쿠로 보름프롬이라는 이제 국영 방산업체가 이거를 복원하겠다라고 밝혔어요. 한 3조 5천억 원 정도가 될 거고 복원하는 데면 한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재원을 러시아로부터 받아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. 만약에 복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아까 말했던 미완성의 2호기까지도 복원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은 밝혔습니다만 과연 러시아가 이거를 뭐 보상을 해줄지도 모르겠고 좀 변수가 좀 남아있긴 하지만 다시 한 번 이 무리아 항공기가 하늘로 뜨는 날이 참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. 우크라이나 M.O. 장관이 트위터에 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. 러시아가 이 무리아 항공기를 파괴했을진 몰라도 그다음에 자유 그리고 민주 그러면 유럽 국가를 향한 어떤 우크라이나의 꿈은 꺾일 수가 없다. 파괴되지 않았다. 이런 트위터를 남겼는데요.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좀 전해진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래도 다시 복원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투영되고 있는 이 항공기입니다. 오늘 무리아 항공기에 대한 에피소드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.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꿈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무리아 항공기는 정말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자존심이자 상징이었습니다. 하나의 비행기가 파괴된 것이 아닙니다.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꿈이자 상징이자 자존심이자 정말 가슴 속에 있던 어떤 희망이 좀 파괴됐다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너무 좋지가 않습니다. 한국도 6.25라는 전쟁을 겪었지만 꿋꿋하게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? 우크라이나가 다시 일어서서 안토노프 항공기가 다시 한 번 비상할 수 있는 그날이 정말 하루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저 변비행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응원합니다.